네, 의학교육학개론 여덟 번째 챕터, 스몰그룹 러닝입니다. 우리말로는 소그룹 학습 정도로 번역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서는 소그룹 그리고 다음 시간 챕터 9에서는 대규모 강의, 라지그룹 렉처로 이어지는 두 개의 가장 흔히 발생하는 교육 상황이 될 것 같은데 이 두 가지를 연달아 이번 주차와 다른 주차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챕터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오버뷰 그리고 마지막에 컨클루션, further reading, 읽을 거리 있는 것은 다른 챕터와 마찬가지고요. 가장 먼저 소그룹 학습의 몇 가지 원칙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학습의 도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 도메인 아마 앞서서 블룸의 택소노미에 대해서도 이전 챕터에서 다룬 바가 있는데 이와 유사하게 학습의 도메인에 대해서 인지적, 그리고 사이코모터, 심동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정동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간단히 도메인 오브 러닝을 코그네티브, 사이코모터, 그리고 어펙티브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간단히 살펴보는 파트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소그룹 학습 어떤 그런 상황에서 파실리테이팅, 촉진, 파실리테이션이 필요한 몇 가지 요소들을 나누어서 학습 성과, 그리고 파실리테이터의 스킬, 그룹의 구성, 그룹의 문화 그리고 이 직전 챕터의 주제였던 피드백, 그리고 평가와 이벨류에이션 등과 같은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구체적인 상황으로 나누어서 워크숍에서의 스몰 그룹 러닝 다음으로 임상 상황에서의 스몰 그룹 러닝 각각의 조금 더 구체적인 상황에서 스몰 그룹 러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고 이 챕터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 챕터도 역시 오버휴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챕터의 핵심적인 내용을 오버휴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나누어서 요약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요약문을 살펴보면 임상 환경에서의 퀄리티 러닝 굳이 번역하면 양질의 학습 정도로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임상 환경에서의 양질의 학습은 좋은 어떤 우수한 학습을 통해서 다양한 상황에서 진행되는 소그룹의 촉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모델을 적용시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PBL 상황에서의 소그룹 학습이라든가 해부 실습에서의 소그룹 학습이라든가 임상술기 센터에서의 소그룹 학습과 같은 것들이 모두 임상 환경과 어느 정도 연관이 될 수 있는 혹은 이로부터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학습 상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요약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효과적인 소그룹 학습에는 인터랙티비티 상호작용이라고 해석하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상호작용을 필요로 하고 또 학습자의 참여가 필요하고 잘 구조화된 의미 있는 활동 학습 활동이 필요하고 이러한 것들이 모두 상호 존중하는 그리고 안전한 환경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라고 요약하고 있습니다. 표현은 조금씩 다르지만 아마 지금까지 앞에 7챕터에서 봤던 여러가지 거기서 중요시했던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상호작용이라든가 참여라든가 구조화된 교육활동이라든가 상호 존중, 안전한 학습 환경 이런 것들은 물론 지금은 소그룹 학습 상황에서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사실 그것이 어떤 교육 상황이든 늘 중요하고 또 잘 염두에 둬야 할 그러할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좋은 소그룹의 파실리테이터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에 잘 신경을 쓸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소그룹 학습에서의 성과 거기서 의도한 학습 성과가 무엇인가 그것이 인지적인 것인지 사이코모터, 심동 또는 정신운동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인지적인 것 혹은 스킬, 기술적인 것 혹은 정서, 어펙티브, 정동이라고 번역을 합니다만 정서적인 것 이런 것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를 구분할, 잘 파악할 필요가 있다 라고 합니다. Cognitive, Psycho-Motor, Objective 는 아마 이 앞에서 Knowledge, Skill, Attitude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하는 것을 각각의 대응된다고 봐도 크게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설명해 드리면 좋은 소그룹 파실리테이터가 되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어떤 발전에도 신경을 써야 되고 소그룹 파실리테이션을 잘 할 수 있는 나 자신의 스킬에도 신경을 써야 되고 이 그룹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 그룹의 문화는 어떠한지 피드백, 어세스먼트, 이벨류에이션 등등에 모두 신경을 써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이 내용들을 더 자세한 것들을 이 챕터에서 별도의 파트 혹은 작은 단위의 파트에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도입부입니다. 의학교육자들은 의학교육을 하는 혹은 학생들을 의과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흔히 소그룹에 대해서 소그룹 학습을 하면 제일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것이 PBL일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뭔가 소그룹으로 학습을 한다라고 하면 아마 해부 실습도 많이 떠올릴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면 강의실 혹은 작은 방, 실습실이 아닌 그냥 소그룹 작은 규모의 강의실에서 하는 거라면 PBL를 소그룹 혹은 조 단위로 진행된 어떤 활동이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럴만도 한 것이 PBL이라는 게 1960년대 후반에 개발된 이후로 캐나다의 맥마스터 대학에서 처음 만들어진 이후로 아주 오랫동안 의학교육 특히 의과대학 교육과정에서 사용되어 왔고 이 당시에 PBL이 만들어진 것은 일방향적인 지식의 전달 특히 대규모 강의실 렉처홀에서 조금 더 상호작용이 있는 소그룹의 학습으로 변화해 나가고자 하는 그러한 흐름 속에서 그러한 의도로 만들어졌던 것이 PBL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1960년대에 PBL이 만들어졌으니까 그렇다면 그 이전에는 소그룹 학습이라는 게 1960년대 이전에는 소그룹 학습이라는 게 없었던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챕터의 저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 소그룹 학습, 소그룹 기반의 특히 소그룹, 스몰그룹 기반의 상호작용적인 학습은 이 전문직이 시작되던 그러니까 태초에 태초에 그러한 교육이 있었다. 에인션트 타임 고대부터 이런 식의 소그룹 기반의 상호작용 중심의 학습이란 것은 의사라는 전문직이 태어나던 그 태초, 초기부터 존재해 왔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상 쉽게 그려볼 수 있는 한 가지 모습이 여러 가지 다른 수준의 혹은 다른 수준의 경험을 가진 학습자들이 그러니까 뭐 학생도 있고 혹은 수련 단계에 있는 수련 중인 사람도 있을 거고 이미 전문가 혹은 마스터의 단계에 오른 어떤 그런 사람들까지 여러 사람, 일군의 학습자들이 환자의 침상에 둘러서서 그 환자를 보는 그러한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미지는 아마 꽤 오래된 여러 미술 작품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아마 그런 걸 보신 기억이 있다면 확인할 수 있는 모습이죠. 예를 들면 병상에 환자가 있고 이 환자 주변에 여러 명의 의사를 비롯한 그 의사의 제자라든가 동료 의사 혹은 같이 환자를 보는 사람들이 이 환자를 둘러싸고 이 환자에 대해서 토론을 하거나 같이 어떤 한 명의 의사가 대표로 환자를 진찰하는 모습을 옆에서 보고 배우는 상황과 같은 것들이 아주 오래된 형태의 소그룹 기반의 상호작용적 학습이고 따라서 이 소그룹 학습이라는 것이 PBL이 만들어진 1960년대 그 이전에도 이미 많이 있어 왔던 애초에 의학이라는 건 그렇게 가르쳐져 왔던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이 인트로덕션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인 즉슨 소그룹 학습이란 것은 메디슨 즉 의학 의료 그 자체만큼이나 오래된 것이고 따라서 그 모델은 아주 오랜 시간 이어져 온 학습 모델로써 다만 그것이 최근의 상황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소그룹 세팅으로 현대의학 교육의 트랜슬레이트 번역이라고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되겠지만 과거의 그런 모습을 현대에 맞게 어떤 특정한 세팅에 그것이 PBL이든 TBL이든 혹은 그 외의 어떤 형태든 간에 현대의 상황에 맞게 변모시킨 것이 오늘날의 소그룹 상황에서의 학습 스몰그룹 러닝이고 하지만 그러한 여러 사람 작은 소수의 사람이 환자 주변 환자를 둘러싸고 환자를 중심에 두고 상호작용적으로 배우는 형태 자체는 아주 아주 오래된 의학의 교육 방식이다 라고 이 인트로 더 교전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 이어지는 것은 소그룹 학습의 원칙 이라는 제목의 파트입니다. 효과적인 소그룹 학습 특히 임상 상황에서의 소그룹 학습이라든가 그것이 PBL룸에서의 소그룹 학습이든 혹은 해부학 실습에서의 소그룹 학습이 되었든 어쨌거나 어떤 형태든지 간에 같은 원칙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 같은 원칙이라고 하면 여기서 세 가지 정도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터랙티비티 상호작용과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다르게 생각해 보면은 소그룹의 학생들이 이렇게 자리에 모였는데 상호작용이나 학생들의 참여가 전혀 없다 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제대로 된 소그룹 학습 효과적인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구조화된 의미 있는 활동입니다. 구조화 되었다는 말은 어떤 소그룹 활동 혹은 어떤 교수자가 들어가든지 간에 어느 정도 일정한 혹은 동일한 형태의 활동이 진행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PBL을 경험해 보셨다면 PBL을 1조도 있고 2조도 있고 여러 조도 나누어 들어가고 각 조마다 튜터가 튜터 A 튜터 B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튜터가 들어가지만 어느 조가 되었든지 간에 같은 PBL 시나리오를 활용한다면 일정 부분 거의 동일한 형태의 모두 동일한 형태의 자료를 가지고 1조, 2조 등등 모든 조가 논의를 하게 되고 다만 그 논의의 구체적인 내용이 조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동일한 PBL 주제나 환자 케이스를 가지고 하는 PBL이라면 그 조가 아무리 달라도 또한 아무리 다른 튜터가 들어가도 공통적으로 유지되는 학습활동 혹은 학습 주제 자료가 있을 것이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누가 들어가도 일정한 혹은 동일한 형태가 유지되도록 하는 것을 구조화 되었다 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서로 상호 존중하고 안전한 학습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학습환경에서 학습자가 느끼는 안전감이라든가 심리적 안전 그리고 상호 존중하는 문화는 그것이 결국 이 첫 번째로 연결이 되어서 같은 그룹에 속해 있는 여러 학생들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모르는 것을 드러내고 혹은 다른 친구에게 동료에게 무언가를 알려주고 배우고 하는 일련의 활동에 상호 존중의 분위기라든가 안전하다 내가 모르는 것을 드러내거나 내가 틀려도 나에게 위험이 되지 않는다 그런 느낌이 없다면 아마 절대로 이렇게 상호작용 활발한 상호작용이나 참여가 일어나기 힘들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세 가지가 중요한데 각각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먼저 이야기했던 상호작용과 참여의 중요성 입니다. 어떤 소그룹 학습이든 학습자의 활발한 참여 엔게이지먼트 그 학습 과정에 활발하게 참여하는 것이 양질의 학습이 이루어지기 위한 전제조건 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책에 있는 이런 그림처럼 소그룹 디스커션을 활발히 할 때 가르치는 사람 그리고 누구보다 참여하는 학생들이 활발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창원에서 중요한 것이 코그니티브 프레젠스 입니다. 프레젠스는 실제감 실제감 존재감 정도로 번역이 되는데 코그니티브 프레젠스도 딱 어떻게 하나의 확립된 번역어가 있다고 보긴 어렵고 인지적인 실제감 혹은 존재감 의 필요성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상호작용 그 자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라는 의미입니다. 가장 최선의 학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생과 교수자가 아주 깊이 그리고 협력적으로 토론하고 있는 개념이나 아이디어를 검증하고 탐색하는 그 과정에 깊이 그리고 적극적으로 엔게이지인 관여하고 참여해야만 한다. 그리고 이런 모습을 즉 코그니티브 프레젠스 그러니까 반대로 좀 다르게 말하면 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어떤 생각이 같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PBL을 다시 예로 들면 PBL에 여러 학생들이 조언으로 참여를 할 텐데 모든 학생들이 대부분의 학생들이 열심히 참여를 하겠지만 어떤 학생들은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딴 데가 있는 그런 학생이 있을 수 있고 이런 것은 아마 코그니티브하게 프레젠스 하고 있지 않다. 몸은 출석했지만 마음은 마음은 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고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다 같이 소그룹의 장소에 함께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따라서 가르치는 사람 혹은 소그룹에서의 파실리테이터 혹은 튜터는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특히 가장 피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소그룹 세션이 작은 강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필요에 따라서는 이렇게 작은 그룹의 학생을 앉혀놓고도 교수자가 어떤 내용을 강의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애초에 혹은 대부분의 소그룹 상황 혹은 소그룹 상황을 가장 잘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교수자가 무언가를 혼자서 많이 떠드는 것보다는 참여한 학생들이 의견을 더 많이 내도록 교수자는 독려하고 참여하는 학생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이들 사이에 의견의 불일치라든가 잘 이해하지 못한 것이 있을 때 그때 설명을 하고 개입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입니다. 혹은 뭔가 설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이 그룹의 더 시니어 멤버 혹은 뭔가를 더 많이 아는 학생으로 하여금 설명을 하게 하는 것이 교수자가 직접 설명을 하는 것보다 더 나을 것입니다. 파실리테이터로서 다른 학생들이 서로 적절히 교류를 하고 상호작용 할 수 있게 그 상황을 잘 관리해야 되고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어느정도 토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일정 부분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소그룹 학습의 원칙 두 번째 원칙으로 이 챕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구조화된 그리고 유의미한 학습 활동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소그룹 학습에서는 가능한 전체 활동에 걸쳐서 경험적인 요소가 들어가게끔 그래서 특히 그 경험적인 요소를 구조화된 과제를 통해서 하게끔 하는 것이 효과성을 가장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상 세팅 에서라면 가능한 여러가지 정보를 모두 모으게 혹은 수집하게 해서 임시적인 진단을 내리게 하고 이에 대해서 후속 검사 처치 치료 계획을 세우게 하는 이러한 과정을 소그룹으로 하는 것이 구조화되어 있으면서 의미 있는 학습 활동의 한가지 형태가 될 수 있겠습니다. 만약 PBL 상황에서라면 이렇게 실제의 임상 자료 검사 결과 같은 것을 그 자리에서 활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대신 PBL 에서는 시나리오 케이스 사례 등을 가지고 학생들이 학습을 하게 되고 그러한 케이스를 바탕으로 학생들끼리 논의하고 숙고 해서 그러한 케이스에서 확인된 병리적 문제 병리적인 형태 특정한 병리가 발생하게 된 메커니즘을 찾게끔 하는 것도 소그룹에서 유용하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학습 활동의 한가지 형태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소그룹 학습의 중요한 원칙 중 하나는 상호 존중 하고 안전한 학습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서 Predicable 이라는 수식어가 정확히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 저도 사실 이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큰 틀에서 소그룹 에서 참여하는 모든 학생 조언 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교수자 까지 모든 관계에서 상호 존중하는 그리고 심리적으로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에서는 크게 이해의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경이라 하면 모든 학습자가 이 소그룹 세션에서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소그룹 세션에서 PBL PBL 이라고 하면 적어도 한 사람이 3회 이상은 발언을 한다 라는 이런 규칙 조차 명확하게 해야만 이런 규칙을 따르지 않았을 때 어떤 학생에게 규칙을 따라 달라고 요구를 할 수 있고 그렇게 규칙이 명확해야 혹은 이 세션에서의 기대치 기대치라고 하면 이런 절차적인 기대치도 있지만 최종적으로 어떤 성과 어떤 학습 혹은 학습성과를 달성해야 하는지에 대한 목표 차원의 기대치도 다 포함이 될 텐데 아무튼 그게 이러한 과정 차원의 기대치일 수도 있고 성과 차원의 기대치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소그룹 세션을 통해서 이 수업에서는 무엇을 학생들에게 기대하는가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학생들로 하여금 여러가지 아이디어를 비판적으로 탐색하게 하도록 권장할 필요가 있고 또 안전한 학습 환경 이라는 것은 무언가 실수를 하거나 혹은 다른 의견을 내거나 혹은 여러 의견 충돌이 있는 상황에서 어 굴욕감 혹은 창피를 당하지 않을 그럴 창피를 당할 위험이 없는 없다고 느끼는 그런 환경을 의미합니다 그런 환경이 갖춰져야만이 소그룹 학습이 더 부드럽고 신속하고 편안하게 진행될 수 있고 또 그래야 학생들이 가장 많은 것을 얻어가고 배워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다음 파트는 도메인 소프 러닝 입니다 학습의 여러가지 영역 에 대한 것들이고 앞서서 다른 챕터에서 블룸의 텍소노미 그래서 아마도 그 과정의 목표를 설정한다 라는 혹은 학습자료를 만들 때 어떤 목표를 설정해야 되는데 그 목표가 암기인지 이해인지 적용인지 아니면 분석인지 아니면 평가인지 혹은 창조인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 창조인지 이런 목표 블룸의 텍소노미를 다룬 적도 있었는데 이처럼 학습의 영역 혹은 그 한 영역 내에서의 학습의 단계를 설명하는 것이 이 소그룹 내에서 어떤 종류의 학습을 하도록 하게끔 유도할 것인지를 조직화하고 조금 더 계획하는 데 유용한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세 가지에 그리고 상호 관련되어 있는 크게 구분했을 때 그 세 가지의 도메인으로 구분을 하는데 한 도메인이 어떤 경우에는 다른 도메인보다 더 두드러지게 강조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다른 두 도메인의 어떤 그런 요소들이 언제나 일정 부분은 관련이 있게 되고 그래서 하나만 완전히 독점적으로 작용을 하는 상황은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PBL 다시 한번 PBL의 예를 들었을 때 Cognitive 도메인과 Psycho-Motor 도메인과 Affective 도메인이 있다고 했을 때 PBL에서 당연히 뭔가 인지적인 임상 추론 이라든가 기초 기초의학 지식을 습득하는 것은 그리고 활용하는 것은 당연히 어떤 인지적 영역인 측면이 많겠지만 그것을 동료들에게 설명하고 또 그 설명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톤과 매너 태도를 유지하는 것은 결국 각각 사이코모터 혹은 Affective 도메인 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세가지 도메인이 상대적으로 어느 활동에서 어느 하나가 더 중요하거나 덜 중요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나머지 두가지가 완전히 무시될 수 있다 그렇게 보지는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앞에서 말씀드린 세가지 도메인을 이 박스 8.1에서 각각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Cognitive Learning 인지적 학습 이란 것은 아마 전통적으로 교육에 주된 주제였습니다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오래전부터 중요한 교육의 목적이었고 지식의 습득 Acquisition of Knowledge 개념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라던가 그렇게 배운 것을 적용해서 새로운 문제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모두 인지적인 학습의 영역에 들어가겠습니다 Inquiry-based learning 여기서는 EN하는 Inquiry-로 썼는데 앞서 이 챕트 과목에서 다룬 Inquiry-based learning 과도 거의 동일한 의미일 것 같습니다만 의학교육 초기에 이런 Inquiry-based learning 주된 목표가 Cognitive learning 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의학교육 초기에 의과대학에서 하는 PBL의 주된 목표도 이런 Cognitive learning 에 있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 Cognitive learning 많은 부분이 꼭 의과대학 초기 혹은 강의실에서 이루어지는 조금 더 다르게 말하면 본과 1, 2학년 주된 내용이 Cognitive learning 기능이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나중에 본과 3, 4학년 혹은 그 이후에 인턴 레지던트 기간에 이런 Cognitive learning 과 관련된 요소가 없는 건 당연히 아니고 지속적으로 중요한 학습 요소 영역으로 남겨져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Domains of learning 은 Psycho-motor 심동 혹은 정신운동 이라고 번역하는 영역입니다 이것은 스킬과 관련된 여러 학습을 의미하고 결국 스킬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상황에 노출되고 또 직접 해보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할 것입니다 전통적으로는 신체적 기술 예컨대 공을 캐치볼 공을 잡는다거나 그런 신체적 기술에만 순수하게 그런 거에만 적용되기도 했는데 요즘 특히 헬스 프로페셔넨 에듀케이션 즉 의학 교육과 같은 보건의료 전문직 교육에 대해서는 이 심동 영역이 더 확장되어서 신체검진 테크닉 그리고 프로시저랄 스킬 프로시저 뿐만 아니라 팀워크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환자에게 환자가 중요한 정보를 환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과 같은 것 의사소통과 관련된 것까지 확장 확장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기존에 순수하게 신체적으로 하는 무언가 뿐만 아니라 팀워크와 의사소통 것 같은 그리고 프로시저랄 스킬까지 다 확장됐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어펙티브 러닝 정동적 영역 정동적 학습 번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태도와 관련된 것이고 가치체계와 관련된 것입니다 어느 집단 혹은 어떤 전문직으로서의 바람직한 태도라든가 가치체계를 acculturation 본인이 더 받아들이고 내면화하는 그런 과정이고 그래서 이런 태도나 가치체계 특히 해당 전문직 의사라고 하면 의사라는 전문직을 특징짓는 태도와 가치체계를 함양하는 그런 학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스스로 자기평가를 하는 것이라든가 지속적인 학습과 개발하는 그러한 태도 꾸준히 무언가를 배우고 향상시켜 나가려는 그런 태도 같은 것도 모두 이 어펙티브 러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서부터는 스몰 그룹 러닝 상황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몇 가지 영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학습 성과 입니다 이 성과가 중요하다는 것은 앞서 과목 설계 와 같은 곳에서 에임 즉 목적이 중요하다 어떤 과정이든 수업이든 당연히 그 과정 수업 강의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최종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그 지점이 어디인지를 설정하는 것이 비단 교육뿐만 아니라 모든 활동에서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스몰 그룹 러닝 이 어 을 하기 전에 그 전에 이 스몰 그룹 러닝을 통해서 무엇을 달성하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학습 성과를 만들고 이 구체적인 학습 성과가 소그룹 세션 전체에 걸쳐서 이 전체 소그룹 세션 에 걸쳐서 이 성과를 성과를 설정했으면 이 전체 과정이 스몰 그룹 스몰 그룹 러닝 이 전체 과정이 성과를 향해서 소위 정렬 얼라인 되게끔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계속 생각하고 검토하는 필요가 있겠습니다 성과는 물론 소그룹 세션 에 따라서 앞서 말한 세 가지 도메인 코그니티브 사이코모터 어펙티브 이 세 가지 도메인 각각 어느 하나에 더 초점을 둔 소그룹 세션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대체로는 이 세션의 성과라는 것은 특히 소그룹 과목의 소그룹 세션의 소그룹 학습의 특성상 이 세 가지 도메인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성과를 설정하는 것이 조금은 더 바람직하겠습니다 또한 성과를 설정할 때 유의해야 할 것은 단순한 성과를 먼저 달성하게끔 단순한 성과를 먼저 두고 그 다음에 고차원적인 성과로 나아가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지적 영역의 예시로 아래와 같은 것을 들고 있는데 이 예시가 적절한 예시인지는 아마도 적절하겠지만 제 전공 분야가 아니라 판단하기는 쉽지 않지만 아무튼 각자 선생님들께서 가르치시는 혹은 가르치시게 될 전공 분야에서 목표를 설정할 때 학습자들이 우선 간단한 것부터 이후에 고차원적인 것의 순서로 나아가게끔 이 순서를 잘 배치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소그룹 학습 상황에서 파실리테이션 즉 촉진자 역할로 참여한다고 했을 때 중요한 두 번째는 파실리테이터의 스킬입니다 즉 촉진 기술 이라고 할 수 있겠고 이는 내용을 잘 전달하고 가르치는 기술과는 조금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촉진 기술은 전체 학습이 진행되는 과정 동안 하나의 초점을 유지하게끔 하는 기술입니다 결국 그리고 이 초점이라고 하면 앞에서 말한 학습 소그룹 학습의 목표 아웃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웃컴을 향해서 전체 학습이 진행되게끔 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토론에 너무 깊숙하게 관여하는 것보다는 약간 한 발 물러서 있는 편이 더 바람직하고 그 대신 이 그룹이 즉 학습자들 혹은 조원들이 기능을 잘하는지를 모니터링 하면서 각각의 조원이 너무 한두 멤버에 편중되지 않고 고르게 기여하는지도 확인을 하고 이것이 그래서 모든 이 모든 활동이 학습성과와 잘 관련되어 있는지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그리고 옆에서 지켜보는 것이 파실리티 시터가 해야 할 역할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그룹 프로세스가 이 전체적인 학습의 효율성을 저하시킨다고 판단되었을 때는 계속 지켜보기만 해서는 당연히 안될 것이고 당연히 그 적절한 시점을 찾아서 개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룹 프로세스가 잘 돌아가게끔 예컨대 삼천포로 빠졌다던가 아니면 너무 한 세부적인 내용에 집중하느라 큰 그림을 놓치고 있다던가 이런 과정에서는 교수자 혹은 파실리테이터가 적절히 개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학습자가 더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언제나 그 그룹의 주도권을 교수자가 가져가서는 안되고 그렇게 교수자가 그룹의 주도권을 가져가 버리면 학습자는 결국 디스인게이지 학습자 참여의 수준은 반대로 더 내려갈 것입니다 따라서 교수자가 지나치게 주도하거나 깊숙이 관여하는 것은 소그룹 학습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파실리테이터 파실리테이터의 스킬로써 또 강조하는 이 챕터에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학습자 에 대해서 학습자가 조금 더 책임을 갖게끔 학습의 책임을 강조하고 그것을 유지시켜주는 것입니다 소그룹 학습은 결국 가르치는 사람이 배우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육이 그렇지만 결국 학습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고 대부분의 학습자는 당연히 누구보다도 본인이 더 역량을 그리고 많은 것을 배우기를 바랄 것입니다 물론 어떤 학습자 특히 어떤 학생에 따라서는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고 배울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이고 그런 학생들도 없진 않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학습자들은 학생들은 스스로 조금 더 배우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고 그렇게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봐 줄 필요가 있기도 하고 또 반대로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뭔가 동기부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찾아서 학습자가 그 가르치는 세션이나 그 내용이나 분위기 주제에 잘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도 있겠습니다 파실리테이터가 소그룹 학습 혹은 소그룹 수업에서 갖춰야 할 또 다른 스킬 중에 하나는 균형을 잘 잡는 것입니다 이 균형을 잘 잡는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소그룹 학습이란 상황이 그 소그룹이 아주 작은 규모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당히 개개인 학생에게는 부담스러운 내가 꼭 여기에 뭔가를 해야 된다는 혹은 내가 어딘가 익명 혹은 많은 군중 속에 숨어 있을 곳이 없다는 그런 긴장되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으로부터 약간 여유를 갖고 그 상황이 지나치게 괴로운 것이 되지 않고 즐거운 상황이 되게끔 이 학습이 즐거운 것이 되게끔 한 해야 할 측면과 동시에 그러면서도 이 즐겁다는 것이 이 학습을 소그룹 과정을 대충하는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그리고 미래의 전문직으로서 프로페셔널하게 이 상황에 대한다 이러한 과제에 적분한다 라는 이 두 가지 사이에 균형을 적절히 잡아내는 것이 퍼실리테이터에게 요구되는 스킬일 것입니다 또 다른 균형이라고 한다면 학습자들에게 소크라테스식 질문법 등을 통한 도전적인 질문을 던져서 뭔가를 자신의 한계라든가 몰랐던 것을 깨우치고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한 가지 측면이라면 한편으로는 그렇게 할 때 어떤 학생들은 잘 따라오겠지만 또 어떤 학생들은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앞서 나갈 때 이 앞서 나가는 것을 따라오지 못하고 뒤에서 계속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학생들이 Left Behind 뒤에 머물러서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을 상황이 지나치게 발생하지 않도록 일부 학생들 혹은 전체적으로 학생들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프로그레스를 해나갈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너무 어떤 학생들이 뒤에 뒤처지지 않게끔 하는 이 둘 사이의 균형을 잡는 것도 Facilitator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겠습니다 박스 8.2에는 소크라테스식 질문법에 대한 설명이 간단히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반복되는 질문을 던짐으로써 제자에게 깨달음을 주는 그러한 질문법 스스로 깨닫게 만드는 식의 교육을 했다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Facilitation 메소드 방법이 그리스의 철학자인 소크라테스 이름을 따서 붙여진 것이고 이 방법은 학습자로 하여금 학습자로 하여금 어떤 개념을 이해할 때 일련의 더 작은 구성 단계로 나누어서 여기서부터 바로 여기까지 깨달아 나갈 수 없기 때문에 한 단계의 질문을 던지고 또 다음 단계의 질문을 또 다음 단계의 질문을 또 다음 단계의 질문을 이렇게 작은 단위로 나누어서 궁극적으로 가르치는 사람이 의도한 곳까지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식의 접근을 이야기합니다 이 각각의 단계에서 교수자 즉 가르치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직접적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래서 학습자는 그 질문에 논리적으로 대답을 하기 위해서 기존에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라든가 이 단계라면 그 전 단계 혹은 그 전전 단계 아무튼 질문을 받은 단계보다 그 앞에 있던 이 단계들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를 생각해 봐야만 하는 그런 질문을 교수자가 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래쪽에는 텐션 누모소락스에 따르는 어떤 효과 그것이 어떤 식으로 질병이 생기는가 를 학습자가 이해하게끔 하기 위한 일련의 질문의 예시가 있으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파실리테이터로서 앞서 지금까지 얘기한 몇가지 스킬들을 갖춰야 하는데 그러한 스킬을 마스터 하는 것 숙달 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어떤 특정한 어려운 소그룹 학습의 경험이 있다면 아마 많은 선생님들이 겪게 되지 겪게 되지 않을까 혹은 이미 겪으셨지 않을까 싶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 언제나 수월하고 아주 계획대로 아무 문제없이 잘 진행되진 않기 때문에 하다보면 늘 어려움을 겪기 마련인데 그렇게 자신이 겪은 어려움을 동료와 함께 디브리핑 할 기회를 갖는다면 그것을 나중에 비슷한 상황에서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나누고 그 과정에서 더 파실리테이션 스킬이 향상되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것 입니다 다음으로 파실리테이팅 스몰 그룹 소그룹을 파실리테이션 촉진할 때 중요하게 생각해봐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룹의 구성 컴퍼지션 적절한 규모의 그룹이 그룹의 적절한 규모가 어느 정도 인가 에 대해서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이는 앞서 IBL을 다룬 챕터 에서도 간단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여러 문헌들을 살펴보면 5명에서 8명 정도를 흔히 소그룹 이라고 지칭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이것이 딱 정해진 답도 아니고 이것보다 너무 적으면 소그룹 이라고 애매할 수 있겠지만 그러면 12명 정도까지는 9명을 넘어서면 소그룹 아닌가 10명을 넣으면 아닌가 이렇게 딱 무슨 칼로 자르듯이 어디까지가 소그룹 이고 어디까지가 아니다 라고 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 그룹 더 스몰러 더 베터라고 여기 써있긴 하는데 적어도 지나치게 큰 규모가 큰 경우에 작다고 무조건 좋다고 할 수 있을지는 저는 잘 모르겠으나 적어도 너무 큰 그룹 제 경험상으로는 10명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각 여기 참여하는 개별 학생들의 참여도의 수준이나 참여의 동기 혹은 내가 참여하지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을 때의 그룹의 영향을 받는 정도 같은 게 많이 낮아지기 때문에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지나치게 큰 그룹 또 역시나 너무 작은 그룹만큼이나 부적절하다고 효과적이지는 않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또한 조를 구성할 때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 중에 하나는 다양한 백그라운드에 있는 학생들이 같은 조에 짜여지도록 조를 짜는 그룹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여기에는 성별 혹은 젠더와 같은 부분이 있겠고 연령이 서로 다르다면 연령대도 다르게 하고 생애 경험 소그룹에서 어떤 과제를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겠으나 특정 그룹에는 A라는 유형의 경험을 가진 학생들이 편중되어 있고 다른 그룹에는 B라는 경험을 가진 학생들이 편중되어 있다면 그다지 바람직한 구성이라고 하긴 어렵고 이렇게 크게 A라는 경험과 B라는 경험이 있으면 모든 조가 다 A라는 경험을 가진 학생과 B라는 경험을 가진 학생이 섞여 있을 수 있게 조를 구성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다양하게 조를 구성했을 때 소그룹에서 다양한 관점 의 풍요로움에서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중요한 것은 파실리테이터도 특히 학부에서 약학 학위를 가진 경우에 그러니까 파실리테이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특정 학위가 있다고 해서 특정 경험을 반드시 했을 것이다 혹은 특정 경험 학위가 있다고 반드시 어떤 분야에 더 잘할 것이다 라든가 그쪽이 더 적합하다라는 선입견 같은 것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 아래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조를 구성을 할 때 무작위로 구성을 하다 보면 대체로 여러 조로 나누더라도 무작위 배정을 하다 보면 성적이든 연령이든 성별이든 그게 잘 섞이게 되지만 섞이게 되지만 어떤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라면 그 의도에 맞게 그 조언의 구성 여러 조의 구성을 한 번 더 점검하거나 다양한 최대한 다양한 학생들이 모든 조에 다양하게 배분되도록 하는 것이 조금 더 신경 쓸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룹의 구성 그룹 컴포지션에 이어서 또 중요하게 고려해야 신경 써야 할 부분은 그룹의 문화 입니다 그룹이 우리말로는 조 어떤 조 나 조언이 짜여지면 그 그룹 내에서 전문적 프로페셔널 하고 협력적이고 서로 존중하는 문화가 형성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나 어떤 조가 일정 기간 동안 계속 유지되는 경우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주간의 수업이 있을 때 매주 랜덤으로 한 번은 5명의 학생이 1,2,3,4,5번이 모였다가 1번 학생이 다음에는 3,7,8,9,10 학생과 모였다가 이런 식으로 매주 조가 바뀌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의 조를 일정 기간 동안 쭉 끌고 가는 동일한 조언의 구성으로 쭉 끌고 가는 그러한 세팅에서는 첫 세션에 반드시 서로 조언들이 알아가는 서로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시간을 할당하고 배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조 내에서의 분위기가 일정 기간 동안 쭉 부드럽게 원활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조언들끼리의 소위 케미 라든가 이런 분위기가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첫 시간부터 조언들끼리 어느정도 서로를 알아가는데 시간을 할애하는 것은 충분히 값어치가 있는 시간 투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서로를 알아가는데 초기 시간을 할애했다면 그 다음에 이어서 하면 좋은 것은 그라운드 룰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소그룹 활동이 이어지는 기간 동안 그것이 3주든 5주든 혹은 10주든 그 이상이든 그 기간 동안 조언끼리의 상호작용이라든가 조별 활동의 과정이나 데드라인이나 혹은 이러한 합의된 규칙을 어겼을 때 그것을 어떻게 거기에 대응할 것인가 관리할 것인가 에 대한 일군의 규칙을 그라운드 룰 이라고 하는데 이 그라운드 룰을 즉 만들므로서 초기에 설정함으로써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이 조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 그라운드 룰을 그라운드 룰을 만들 때는 상당히 어찌 보면 지나치게 이런 것까지 챙겨야 하나 싶을 정도의 실용적인 질문들이 꽤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나 분위기를 형성한다 학습의 분위기를 형성한다는 측면에서 이런 여러 질문 실용적인 되게 실질적인 질문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면 복장에 대한 것이라든가 혹은 음식 섭취에 대한 부분 혹은 요즘 같은 줌으로 수업을 실시간 수업을 하는 경우에서는 카메라를 켜둔다 라는 이러한 규칙 까지도 아주 실용적이면서도 실제 운영에 큰 도움이 되고 반대로 이러한 규칙을 사전에 설정해 놓지 않았을 때는 특정 학생이 예컨대 음식을 먹거나 복장이 지나치게 불량하거나 카메라를 켜지 않았을 때 줌 수업에서 카메라를 켜지 않았을 때 그걸 적절히 제재할 마땅한 방법이 없습니다 있다고 해도 학생은 그렇게 하기로 정한 적도 없는데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냐라고 반발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너무 과도한 것이 아닐까 혹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 것 조차 가끔은 그라운드 룰로 만들어 초기에 설정해 두는 것이 그 그룹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일정 기간 동안 원활하고 부드럽고 일관된 방식으로 협력적이고 잘 그룹이 작동하게끔 끌어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그라운드 룰를 만들 때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모든 조언이 그 과정에 참여하게끔 기여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렇게 이루어진 합의에 자기도 기여한 바가 있다는 주인의식이 생기게 되고 만약에 어떤 한 학생을 빼고 나머지 학생들이 그라운드 룰로 만들었다면 그렇다면 이 학생은 내가 왜 그 규칙을 지켜야 하는가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학생들이 그라운드 룰로 설정할 때는 다 일정 정도씩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파실리테이터의 역할은 이 몇 가지 이슈를 제기해 주면서 만약에 어떠어떠하다면 이라는 What if question을 던지면서 학생들의 논의를 효과적인 성과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끌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소그룹 학습 촉진에서 중요하게 고려해 봐야 할 것은 다음 항목은 피드백 그리고 어세스먼트와 이벨류에이션 입니다 앞에서 다른 챕터에서도 잠깐 말씀드린 바가 있듯 이 두 가지는 모두 한국어로는 평가라고 번역이 됩니다만 어세스먼트는 보다 한 명의 개개인에 대한 평가에 가깝고 이벨류에이션은 전체 과목이나 혹은 커리큘럼 수업 과목 혹은 전체 커리큘럼 이라고 하면 교육과정 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두 어세스먼트와 이벨류에이션 사이에 교집합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평가의 대상이 일반적으로 한 명의 학습자냐 아니면은 과목이나 과정이나 수업에 대한 여기서는 소그룹 학습에 대한 것이냐 에 따라서 두 가지를 구분하면 되겠고 어쨌거나 피드백은 그것이 어세스먼트가 되었던 이벨류에이션이 되었던 이 평가의 결과에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모두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어떤 게 어세스먼트든 이벨류에이션이든 그 그룹이 각 원래 달성해야 되는 혹은 밟아 나가야 되는 프로세스를 제대로 해나가고 있는지 그리고 충분한 수준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지를 유심히 그리고 정기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앞서 피드백을 다룬 별도로 다룬 다른 챕터에서 이야기한 바처럼 피드백을 주고 받는 기술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히 교수자가 학습자에게 적절한 피드백을 주고 또 학습자가 그 피드백을 수용함으로써 학습자는 미래의 프랙티스 즉 의사람은 미래 의료행위에 필요한 학습을 해나갈 수 있을 것이고 또 학습자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평가하는 즉 자기평가 능력을 기를 수도 있을 것이며 마지막으로 꼭 전문직이 아니더라도 한 명의 개인으로서의 성장 즉 퍼스널 디벨로먼트를 촉진하는 것에도 피드백은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교수자가 해야할 신경써야할 피드백과 관련한 또 다른 것은 학습자들이 피드백을 잘하게끔 유도하는 것입니다 학습자들이 흔히 하는 실수 중에 하나는 동료 학생들에게 피드백을 할 때 좋은 말만 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학생들 사이에서도 서로에 대해서 비판적이거나 소위 지적질 처럼 느껴질 수 있는 말을 굳이 오지랖을 부리고 싶지 않아서든 그런 부정적이나 혹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을 위해서 꼭 필요한 그런 피드백을 하는 것을 상당히 어려워하거나 꺼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일 때 조금 더 개선을 위해서 서로의 발전을 위해서 피드백을 하게끔 챌린지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 그룹이 퍼포먼스 즉 수행능력 역량 이란 것은 언제나 향상 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공통의 가치관을 공유하고 인식하고 있을 때 동료들끼리의 건설적인 피드백이 더 가능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서로 서로를 지지하면서 서포티브 하면서도 동시에 비판적인 입장에서 비판적인 입장 이라는 것은 무조건 잘못된 부분을 찾아서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개선의 방향을 제시하고 개선의 방향을 제시하는 조금 더 건설적인 입장에서의 비판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러한 지지적이면서 비판적인 입장을 학생들이 취해서 결국 모두가 지속적인 질 개선 Continuous Quality Improvement 이루기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이러한 개선이 언제나 가능하다라는 공유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피드백 어세스먼트와 이벨루에이션의 관점에서 Formal 이벨루에이션 즉 공식적인 평가가 중요합니다 흔히 말하는 공식적인 평가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시험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고서 과제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시험 이라고 하면 부담스럽게만 느껴지겠지만 어쨌거나 시험이라는 것 자체도 조금 더 근본적으로 돌아가보면 잘 향상되고 발전해 나가고 있는가를 특정 시점에서 체크하는 그런 과정이나 수단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정이나 과목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그걸 익명으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노니머스 이벨루에이션을 할 수도 있겠는데 그 과정에서 어펙티브한 러닝 아웃컴 그러니까 정동적인 부분이 조금 손상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쉽게 말해서 익명성으로 인해서 어떤 상처가 되는 말 감정적으로 상하게 하는 말들이 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어떤 그룹이 협력적인 문화를 갖췄고 그래서 건설적인 피드백에 대해서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면 굳이 익명성에 의존할 필요 의존하지 않고도 서로 진실되고 서로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건설적인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익명에 기반한 평가가 동료평가든 과목에 대한 평가든 그런 평가가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반드시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피드백 그리고 어세스먼트와 이벨루에이션 차원에서 지속적인 총괄 평가 학습자에 대한 지속적인 총괄 평가는 소그룹 학습에서도 흔히 확인할 수 있는 특징입니다 서마티브 어세스먼트를 흔히 총괄 평가라고 번역을 하고 이와 대비되는 표현이 있다면 형성 평가 로써 이는 포마티브 어세스먼트 라고 합니다 총괄 평가라는 것은 어떤 과정이나 과목이 진행되고 거의 종료하는 시점에 임상 실습으로 치자면 어떤 로테이션이 끝나는 시점에 혹은 한 학년이 끝나는 시점에 이 과정에서 달성해야 할 목표를 충분히 달성 하였는지를 평가하는 종료 시점의 평가를 대체로 총괄 평가라고 할 수 있는데 소그룹 학습 이라면 역시나 소그룹 학습이 쭉 진행되는 과정에 그 사이사이에 크고 작은 일들이 있더라도 어쨌거나 이 마지막 시점에 소그룹 학습을 통해서 이뤄야 하는 것을 잘 이뤘는지 충분한 향상을 달성했는지를 확인하는 이 평가를 총괄평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학생들로 하여금 사전에 이 학생들이 어떻게 평가받을지를 학습자가 알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학습자는 어떻게 평가가 진행될지를 미리 충분히 생각을 해서 그에 맞춰서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 최종 시점의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사전에 안다는 것은 반대로 이 과정을 통해서 학습해야 할 것에 신경을 쓰기보다는 시험만 잘 보기 위한 이 마지막 평가만 잘 하기 위한 그러한 태도로 이어질 위험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적어도 이 최종 평가와 이 학습의 과정이 소그룹 학습의 과정이 잘 일치되었을 때 얼라인 되었다고 하는데 잘 얼라인 되었을 때에는 학습자에게 최종적으로 어떻게 평가 받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조금 더 학습을 유도하는 방식이고 일종의 테스트 인헨스트 러닝 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험을 통해서 더 강화되는 향상되는 시험으로 인해서 더 향상되는 학습이 향상되는 것을 테스트 인헨스트 러닝 이라고 설명을 하고 예를 들어서 PBL을 다시 예로 들자면 PBL PBL 세션을 진행한 후에 마지막에 학생들에게 어떤 식의 앞에 진행했던 PBL을 기반으로 어떤 식의 평가가 있을지를 미리 알려준다면 학생들이 PBL을 통해서 자신들이 길러야 할 혹은 더 이 과정에서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이 소그룹 학습의 진행 과정에서 시험의 최종 평가 방식에 맞춰서 더 많은 신경을 쓰고 기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이어지는 세 파트에서는 소그룹 학습이 이뤄지는 상황을 교실 그리고 시뮬레이션과 같은 스킬 스킬 랩 스킬 워크숍 그리고 임상상황 클리니칼 세팅의 세 가지로 나눠서 소그룹 학습을 간단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실 기반의 소그룹 활동입니다. 교실 기반의 소그룹 활동에서 달성할 수 있는 어떤 성과는 크게 코그니티브 도메인 사이코모터 도메인 어펙티브 도메인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코그니티브 도메인의 성과 학습 성과는 대부분의 소그룹 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포커스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PBL도 마찬가지고 혹은 케이스베이스 CBL이라든가 팀베이스 TBL 등의 여러가지 교실 기반의 소그룹 활동에서 어떤 인지적인 즉 임상적인 지식 기초의학 지식 등을 학습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소그룹 활동의 성과가 될 것입니다. 이 뒤에 붙은 해부 실습이나 생병리학 실습 등도 마찬가지 일 것입니다. 한편 소그룹 학습에서 그 소그룹 학습의 특성상 인지적인 영역의 성과만 다뤄지는 것은 아니고 심동적인 영역에서의 성과도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소그룹 학습은 학생들이 서로 다른 조언 혹은 동료 간 효과적인 의사소통 기술을 기르고 또 동료와의 협력 기술을 기를 수 있는 상황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의적 영역에서는 학습자들이 전문직으로서의 책임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특히 PBL 내러티브 예를 들어서 PBL 내러티브와 같은 임상 사례를 PBL에서 다루는 케이스 상황을 가지고 전문직으로서 어떤 책임이 있는지를 이해할 수도 있겠고 또한 자기 자신이 잘 발전해 나가고 있는지 그 다음에 잘 발전해 나가고 있지 않다면 혹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학습 접근법을 사용하고 또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등을 깨닫는 것도 어펙티브 도메인에 분류될 수 있는 중요한 스몰 그룹 러닝의 성과가 되겠습니다. PBL과 같은 상황에서 파실리테이터는 물론 어떤 지식 깊은 지식을 갖고 있어서 나쁠 것은 없겠지만 사실 파실리테이터의 더 기본적인 역할은 학생들이 디스커버리 프로세스 즉 스스로 지식을 그리고 알아야 할 주제들을 발견해 나가는 그 과정을 가이드하는 것이 파실리테이터에게 더 필요한 스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파실리테이터 흔히 파실리테이터로 교수들이 많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교수들은 예컨대 PBL 특정 PBL 세션이 있다면 그 PBL 세션 혹은 일반적인 임상 에 대해서 아주 상당한 수준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토론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결과 혹은 정답을 통해서 한 번에 가지 못하고 이리저리 헤매는 모습을 보면은 매우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신의 자신이 가진 지혜라든가 자신이 알고 있는 걸 가르치려는 그런 욕망을 누르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그룹 수업학습은 교수 주도의 수업 학습 방식 이라기보다는 학습자가 스스로 무언가를 상호작용을 통해서 배워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 과정을 위해서 정답을 알려주는 것 보다는 학생들이 스스로 해나갈 수 있도록 가이드 해주는 것이 더 바람직 하겠습니다. 협력적 그룹 학습 에 대해서 최적의 규모가 학생 규모가 어느정도 인지 에 대해서는 연구가 잘 된 바가 많지 않다고 이 책의 저자들은 이 챕터의 저자들은 이야기하고 있고 다만 현실적으로 더 작은 그룹에서 토론이 활발하게 되는 것도 사실인데 그룹을 잘게 나누면 나눌수록 파실리테이터 필요한 여러가지 자원에 더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예컨대 100명의 학생을 10명의 10개 그룹으로 나눌 때와 5명의 20개 그룹으로 나눌 때는 2배의 튜터 2배의 노력 혹은 2배의 공간이 필요해질 것입니다. 따라서 이 둘 사이에 현실적인 문제와 어떤 그룹의 효율성 효과성 사이에 균형을 잡아야 할 것이며 일반적으로 여러 대학에서의 혹은 여러 수업에서의 경험적으로는 한 10명 정도는 잘 작동할 수 있다. 10명 정도는 그렇게 아주 많은 숫자는 아니고 소그룹 학습이 작동하기에 적절한 규모이다. 라는 정도의 경험적인 원칙 혹은 경험적인 지혜 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금 할 수 있고 앞서 여러 일반적인 원칙을 따르기도 한 10명 정도의 규모에서 크게 나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룹 그룹의 그룹의 문화를 협력적인 협력적으로 만들어진 그라운드 룰에 기반해서 그룹의 문화를 최적화 하는데도 10명 정도의 규모면 그다지 나쁘지 않고 괜찮은 수준이고 또 이 정도 규모에서 학습자들에게 유용한 피드백을 제공하기 용이한 수준 규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소그룹 학습에 대한 효과적인 평가 프로세스가 있으면은 그 소그룹 학습에서 활용한 어떤 학습자료 사례 자료라든가 여러 학습보조 도구나 자료 등을 이 이벨루에이션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더 개선해 나가고 더 유용하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들한테 이번에 사용한 증례 혹은 사례라든가 이번에 사용한 여러 시설과 장비들이 학습에 도움이 됐는지 유용했는지 그런 것을 물어봄으로써 그 다음 PBL 혹은 다음 소그룹 세션에서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더 개선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스킬즈 워크숍 즉 임상술기를 연습하는 지금 아래 사진에서 보여 보고 있는 것과 같이 임상스킬 임상술기를 가르치는 시뮬레이션 상황에서의 소그룹 학습을 다루는 파트입니다. 지난 30년간 소그룹으로 이뤄지는 스킬즈 워크숍 임상술기 워크숍이 의학의과 대학 교육과정에 아주 많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의학의과 대학 교육과정에 스킬즈 워크숍 임상술기 워크숍이 들어오면서 학습자 입장에서는 더 스킬을 깊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동시에 환자 입장에서는 학습자들이 미리 이렇게 시뮬레이션 상황에서 충분히 연습을 하고 임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환자의 안전이나 웰페어 복지 안전 건강 같은 것이 좀 더 증진될 수 있는 학습자와 환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학습자가 직접 클리니컬 아레나 즉 병원 혹은 임상 현장 으로 투입되기 전에 일정 수준의 역량을 갖출 수 있게끔 이런 장소에서 충분히 연습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스킬즈 워크숍 혹은 스킬 랩 이라고 부르는 세션을 통해서 여러가지 피지컬 스킬들을 집중적으로 연습하고 학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스킬즈 워크숍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당연히 피지컬 스킬 즉 사이코모터 중심의 학습이 이루어지는 피지컬 스킬이 있고 거기에는 비너스 캐뉴레이션 이라든가 서지컬 수술 도구의 조작과 같은 것들이 피지컬 스킬 즉 사이코모터 러닝이 중심이 되는 것들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것 외에도 사이코모터와 코그니티브와 어펙티브 이 세가지 영역이 모두 조합된 학습도 가능해서 의사소통에 대한 학습이라든가 병력 정치 신체 진찰 기술 같은 것들은 이 세가지가 어느정도 모두 갖춰져 갖춰져야 하는 그래서 이 세가지를 모두 익힐 수 있는 학습이 되겠습니다. 예컨대 인지적인 부분이라면 진단 프로세스에서 어떤 정보를 수집해야 하는가 무슨 정보가 필요한가에 대한 것은 인지적인 수준의 학습이 될 것이고 정동적 어펙티브한 어펙티브한 측면이라면 전문적이고 어떤 인간적인 영역들 즉 임상에서 단순히 기술뿐만 아니라 전문적이고 인간적인 부분이 필요한 측면이라든가 자기 자신의 수행능력을 스스로 모니터링하고 개선할 수 있는 능력과 같은 것은 어펙티브 러닝의 차원이 되겠습니다. 성과와 관련해서 이처럼 사이코모터 뿐만 아니라 코그니티브 어펙티브한 부분을 모두 다룰 수 있는 것이 스킬스 워크숍 스킬 랩 이기 때문에 사이코모터 한 차원에만 지나치게 혹은 여기에만 초점을 두는 것은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인지적인 학습과 어펙티브 디멘션의 학습도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균형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휴먼 시뮬레이티드 페이션트 흔히 SP라고 불리는 모의환자 혹은 표준화 환자와 같은 전문적인 연기자를 활용한 의사소통과 병력 청취 연습을 포함시킨 다던가 트레이너가 전체 프로시저의 일부분 을 담당하고 또 나머지 프로시저의 일부분은 마네킹 같은 것을 쓰는 하이브리드 시뮬레이션을 활용하는 것도 이 사이코모터 코그니티브 어펙티브를 고르게 학습하는 방법으로 전략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모든 메디컬 프랙티스에 포함되어 있는 인간적인 차원 휴먼 디멘션이 누락되거나 무시되지 않게끔 이 스킬 워크숍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스킬을 가르치는 상황에서 파실리테이터가 갖춰야 될 당연히 가장 기본적인 것은 그 가르칠 스킬을 직접 마스터 하는 것입니다. 이 스킬을 충분히 숙달하지 못한 파실리테이터가 스킬을 제대로 가르친다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일 그리고 거의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스킬에 대해서 충분히 숙달 숙련되어 있어야 즉각적으로 학습자에 대한 피드백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내가 이걸 잘 한다고 해서 데몬스트레이션 즉 시연을 과도하게 투머치 하게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사람이 시연을 많이 하고 직접 보여주는 시간이 많을수록 소그룹 학습의 장점은 그만큼 손상 혹은 손실되게 됩니다. 소그룹 학습은 작은 규모의 학생들이 서로서로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더 많이 배우고 직접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가르치는 사람이 너무 많은 시간을 술기를 하는데 시간을 쓴다면 그만큼 인터랙티비티가 감소할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스킬 랩이 좀 더 원활하게 조금 더 효율적으로 진행되게 하기 위해서는 학습자로 하여금 사전에 워크숍에 준비를 해오도록 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습자들로 하여금 미리 그 교수자가 찍어놓은 영상 혹은 인터넷 등에서 찾아볼 수 있는 배울 술기의 영상을 미리 보고 오게 한 다음에 무슨 테스크를 혹은 어떤 테스크의 어떤 부분을 배워야 할지를 그 영상을 바탕으로 분석해 오는 이러한 과제를 학생들한테 사전 과제로 제시하고 이렇게 준비해온 내용을 바탕으로 소그룹 세션 스킬 워크숍을 진행한다면 이 그 시간 동안의 학습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스몰 그룹 스킬 워크숍에서도 그룹의 구성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이때 더 신경 써야 하는 것은 통상적인 소그룹보다 더 작은 규모가 적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더 효과적으로 스킬, 슬기를 학습하고 특히 스피가 참여한 경우에 너무 많은 학생이 있다면 직접 해볼 수 있는 기회가 그만큼 훨씬 더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이렇게 적절하게 적은 규모의 숫자의 소그룹을 유지함으로써 각 학생이 실제로 연습을 해볼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받을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직접 해본 다음에 동료로부터 피드백을 받거나 혹은 퍼실리테이터 혹은 SP로부터 피드백을 받기에도 너무 그룹의 규모가 큰 것은 각 학생들이 충분히 연습하고 배우는데 그다지 좋지 않은 방향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소그룹에서 또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은 그룹의 문화와 관련된 것입니다. 특히 이 프락티스나 경계, 바운더리의 문제가 중요합니다. 선을 넘지 않는다 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텐데 특히나 학습자들에게 서로 서로 신체검진을 해보라는 연습을 시킬 때 혹은 그러한 요청을 할 때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양한 학습자, 학습자마다 이렇게 서로의 신체에 손을 대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더 민감하거나 부적절하다고 느끼는 학습자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비단 학습자끼리 서로 연습하는 상황뿐만 아니라 교수자, 즉 가르치는 사람이 학습자의 몸에 손을 대야 하는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기서는 학생이 어떤 술기를 할 때 손의 위치를 적절히 가이드하기 위해서 그 학습자의 손이나 팔 등을 터치해야 하는 경우에서도 조심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킬즈 워크숍에서도 지속적인 피드백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제공하고 또 역시나 존중하는 방식으로 학습자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피드백을 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스몰그룹 스킬즈 워크숍에서도 서마티브 어세스먼트, 즉 총괄평가가 앞서 클래스룸 베이스의 스몰그룹과 마찬가지로 중요할 것입니다. 총괄평가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알려주고 적절히 총괄평가를 적시해 하는 것이 학습자가 소그룹 술기 연습 과정에서 제대로 준비하게 하고 충분히 참여하게 하는 데 좋은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학습활동의 핵심은 당연히 실제 퍼포먼스 즉 술기 수행의 숙련도를 높이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평가 역시 그러한 숙련도를 평가해야 할 것이고 하지만 그 세션이 진행 수업이 진행되는 학생들이 배워나가는 아직 잘 못하는 충분히 연습이 되지 않은 단계에서의 총괄평가를 하게 되면 학생들이 오히려 너무 불안해하거나 충분히 실수를 하면서 배울 시간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학습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따라서 총괄평가는 학습자들이 실수나 잘못하는 혹은 술기를 실패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배워나갈 수 있는 기회와 기간을 제공한 다음에 충분한 기간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퍼포먼스에 대한 평가가 별도의 활동으로 분리될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오스키와 같이 별도의 술기 평가를 위한 시간을 혹은 기간 혹은 방식을 따로 두고 연습은 스킬 랩 혹은 스킬스 워크숍은 워크숍대로 하고 평가는 평가대로 이렇게 따로 분리해서 하는 것도 한 가지 평가 전략이 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상 상황에서의 클리니컬 세팅에서의 스몰 그룹 학습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챕터의 지금까지 앞부분에서 논의된 여러 일반적인 접근법들이 임상 상황, 클리니컬 세팅에서도 즉 병동이든 혹은 상담실, 컨설팅 룸, 혹은 외래와 같은 상황이든 앞에서 다룬 여러 가지 접근법들이 마찬가지로 다 적용될 수 있는 원칙이라는 대전제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부 학습 성과는 임상 상황이라는 게 워낙에 가변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유동적인 임상 상황에서는 어떤 학습 성과는 지속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특정 질환이나 혹은 특정 환자군이 어떤 기간 혹은 어떤 날에 병원에 오지 않는다면 그 시점에 임상 실습을 혹은 로테이션을 하고 있는 사람은 해당 질환이나 환자에 대한 경험은 하지 못할 수도 있어서 일부 학습 성과는 유동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성과들, 학습 목표들, 특히 사이코모터와 관련된 거라든가 어펙티브 도메인에 관련된 성과는 그 특정 환자나 질환군이 있거나 없거나 상대적으로 꾸준히 그리고 일관되게 강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클리니컬 티처, 임상 교육자 입장에서는 아래와 같은 어떤 영역의 학습 성과들은 지속적으로 늘 염두에 두면서 학습자들이 의사소통이라든가 병력 정치, 신체 진찰, 진단적인 예리함, 그리고 전문직업적인 문화에 대한 어떤 숙달 혹은 여기에 동화되고 익숙해지는 것 또 신뢰할 수 있고 정직한 태도 이런 것들은 어떤 환자든 혹은 어떤 질병이나 혹은 어떤 사람, 의료진과 있든지 간에 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매일매일의 유동적인 상황과 무관하게 늘 염두에 두고 학습자들에게 강조하고 임상실습 혹은 임상상황에서의 소그룹에서 강조해야 하는 목표가 되겠습니다. 의사들이 임상상황에서의 소그룹에서 늘 기억해야 하는 한 가지는 학습자들이 병원 임상세팅에 나오도록 배치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임상에 나오게끔 배치를 받았다라는 얘기는 거기서 경험을 직접 익스피리언셜 러닝, 경험을 통한 학습을 해야 그 상황에서의 최대의 베네핏을 얻을 수,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가장 흔히 하는 실수 중에 하나는 학생들을, 임상실습을 나온 학생들 혹은 그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연습 혹은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프락티스는 그만하고 가르쳐줘야 한다라는 믿음이라고 여기서는 지적을 합니다. 물론 학생들에게 뭔가 실제로 임상적인 업무라든가 혹은 임상과 관련된 직접 행위를 할 기회를 주는 것이 특히나 우리나라 상황에서 쉽지 않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상 상황에서 혹은 병원을 떠나서 자꾸 교실로 돌아가게 한다거나 혹은 수업을 자꾸 하려고 하는 것은 임상실습, 여기서는 클리니컬 플레이스먼트라고 되어 있는 이러한 임상실습에서의 혹은 클리니컬 세팅에서의 학습이라는 그 목적을 손상시키는 교육이기 때문에 조금 더 현장에 기반한 학습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고 이 챕터에서는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자들로 하여금 실제 의료행위, 메디컬 프락티스의 직무, 워크에 참여하게끔 기회를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고 또 역시나 연장선상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임상세팅, 클리니컬 세팅에서의 학습이란 서비스, 의료서비스와 교육이 서로 떨어질 수 없는 하나의 전체를 이루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 임상 상황에서 배우고 배우는 것 그리고 동시에 의료행위를,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학술적인 토대를 향상시키고 또 페이션트 케어의 퀄리티를 향상시키는 일이면서 학습자들로 하여금 점차 임상 트레이닝의 단계를 밟아 나감으로써 높아지는 책임감을 스스로 깨달아 나가게끔 자극하는, 혹은 그렇게 해나가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임상 상황에서의 학습은 여러 다른 수준의 학습자들이 섞여있는 상황일 경우가 많습니다. 즉, 학생이라고, 레지던트라고 해도 여러 연차들이 섞여 있고 학생도 아래 학년부터 여러 학생들이 섞여있는 경우가 많고 물론 임상실습 자체는 학년별로 나누어져서 돌지만 어쨌거나 그 공간 안에는 여러 단계의 학생들이 섞여있다는 것이지요. 또한 이렇게 여러 단계의 학습자뿐만 아니라 환자와 환자를 비롯한 환자에 가까운 사람들, 즉 보호자가 이러한 학습그룹 학생들이 임상 상황에서 배워나가는 과정에 참여하는, 구성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그룹의 중요한 일원이라는 것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환자와 환자 보호자 역시 교육의 파트너로서 대접받아야 하고 당연히 돌봄에 있어서 즉 진료에 있어서도 환자가 파트너라고 파트너로 생각해야 하지만 교육에 있어서도 환자는 파트너라고 그러한 고려를 받아야 한다 라는 것이 이 아래 문단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임상실습에서도 지속적인 피드백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임상 상황에서의 학습을 통한 퍼포먼스는 여러 팀원들과의 토론 그리고 그 토론을 할 때 개개인의 수행능력에 대해서 개방적이고 상호존중하는 그리고 서로 협력적인 그런 환경에서 토론이 이루어질 때 더 학습이 잘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은 앞서 피드백이나 여러 학습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누차 반복되어 왔던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는 그 의료진, 팀의 모든 구성원이 참여해야 되고 그래서 각자의 독특한 관점을 팀의 효과 팀이 더 효과적으로 활동하고 기능할 수 있도록 각자의 독특한 관점을 기여하고 제공하는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개방적이고 질 개선을 추구하는 문화가 정직한 총괄적 평가로부터 생길 수 있는 불편함을 극복해 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 슬라이드고요. 지금까지 다룬 소그룹 학습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을 간략히 요약한 것이니 한번 간단히 살펴보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읽을 거리들이 읽을 자료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8챕터 소그룹 학습을 다룬 의학교육학개론 8번째 주차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